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한국사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보이시죠? 여러분 20시간의 도전. 24시간이 하루인데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단 20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개념완성의 내용의 20강을 완강을 하게 되면 한국사에 있어서 절대로 발목 잡힐 일이 없도록 만든 강좌가 바로 개념완성 강좌입니다.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 교과가 되고 난 다음에 치러진 지 이번이 이제 네 번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총 3번의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에 한국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들쭉날쭉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17학년도 첫 번째 치러졌던 2016년에 치러진 시험이죠. 2017학년도 시험에서는 1등급의 비율이 21%였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에서는 1등급 비율이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2018학년도에는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3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자체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에 갈 때 필요한 최저 등급인 3, 4등급을 충족을 못 시킨 학생들이 70% 정도나 되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갈 뻔했지만 최저를 못 맞추고 한국사 최저를 못 맞추고 재수화하게 되는 학생들이 속출했던 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2020학년도에 수능에 있어서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알 수가 없겠죠. 워낙에 널뛰고 있는 한국사에 있어서의 변별도와 난이도가 널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꼼꼼하게 필요한 만큼의 한국사의 공부를 충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 너무 잘 알아요. 10년 동안 역사를 강의를 하고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수험생들의 옆에서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국어도 해야 되죠. 요즘에 엄청 불국어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과목도 해야 됩니다. 한국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부담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총 다 합쳐서 이틀이 안 나와요. 48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20시간의 기적, 15시간, 9시간 이 순으로 강좌가 진행이 될 거예요. 개념 완성, 20강으로 진행되는 개념 완성은 1월 1주차에 개강을 해서 3강씩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20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이 한 강만으로 여러분들이 1등급뿐만 아니라 만점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반만 년의 역사를 20시간 동안에 정리하고 그것만으로 완벽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완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능 필수 한국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우선적으로 수능 필수 한국사 체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에 검수를 받은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만드는 작업에 선생님이 합숙 들어가가지고 검토진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1년 전에 이미 교과서가 8종인데 8종 교과서에 나오는 공통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 키워드가 8종 중에서 몇 종에 나왔는지까지 교과서 키워드 표를 보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실제 수능에 나오는 건 8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8개 모두 다 나온 키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개념 강좌를 짰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는데 7월달 여름방학에 개강을 해서 3강씩 5주 동안 15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이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 강좌죠. 여러분들 선배들의 간증이 이어지는 나 9시간의 기적만 듣고서 수능 1등급 받았다 이런 간증이 이어지는 9시간의 기적, 9시간 동안 한국사 전범위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사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저는 9시간의 기적만 들을게요. 오케이,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매번 한국사 시험 치르면 5등급 나오고 제대로 내신도 한 적이 없어서 20시간의 기적만 듣고 몸풀 안 들어도 될까요? 뭐 괜찮아요.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좌를 커리큘럼에 추가를 한 것은 사실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 아직까지 공부해본 친구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개념을 들었으면 한번 적용은 해봐야 되잖아. 문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문제가 아무리 쉽다고 할지라도 개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커리큘럼이 비어있어서 한국사 내용 까먹을까봐 조금 걱정돼야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중간에 실제로 양질의 문제를 풀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문제풀이 강좌가 이렇게 짜잔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개념완성 강좌 진행되어 나가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수업과 교재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수업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간혹 보면 수업 따로 교재 따로인 강좌들도 많잖아. 선생님은 그거를 극혐해. 수업과 교재가 완벽하게 100% 일치한 강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교재는 두 권위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책이 있고 복습 노트가 있어요. 본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공부를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수업 들을 땐 본책을 가져오시면 되고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할 때 복습 노트의 음성 지원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을 선생님은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역사에 있어서의 숲, 큰 흐름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발을 디디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거대한 숲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가면 당연히 길을 잃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각 시대별 흐름다지기를 통해서 개관을 해볼 거야. 예를 들어 고려시대 500년이죠. 조선 500년이야. 500년 동안에 처음부터 어떤 왕이 이걸 세웠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내용이 내용이 겁나 많다. 무슨 내용을 배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려시대를 관통해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하나의 시각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조화해서 먼저 흐름다지기에서 보여줄 거야. 이렇게 고려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배세력이기 때문에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500년을 구조를 잡아주고 숲에 있어서의 구조를 봤으면 그 숲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나무를 개념다지기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흐름다지기의 이 파트 호족 지배기 내용을 다시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호족 지배기 들어갔던 왕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치 공부를 할 때 무슨 표현을 많이 쓰냐면 선생님, 선생님이랑 역사로 공부했더니 역사가 되게 길고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서랍 정리하듯이 머릿속에 카테고리로 들어간다고 그게 흐름다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흐름다지기에서 큰 숲을 보고 개념다지기에서 나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나무 하나하나의 특징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중심적으로 아주 수능에 필요한 가장 최소의 개념이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개념다지기의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자료다지기를 통해서도 중요한 자료들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문항 다지기를 통해서 실제 기출문제들, 선별한 엄선한 내용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봐서 어느 수준까지 나올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사는 복습에 사실 많은 시간을 선생님이 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복습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지만 한국사 복습 당연히 중요하죠. 복습 안 하시면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인터넷 강의를 가끔 시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강은 수업이라서 나도 하고 너도 해야 되거든. 선생님은 요리로 치면 음식을 진짜 맛있게 조리해서 소화가 잘 되게 요리를 해서 너한테 떠먹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강은 TV 보듯이 시청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강의 잘하시네 뭐 이런 느낌? 재밌네 이런 느낌? 그럼 절대 안 돼요.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끊임없이 선생님이 해나가는 이 수업의 진행 과정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내용을 따라오면서 스스로 구조하려고 노력해보고 선생님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복습을 해나가실 때는 개념 교재, 개념 다지기 있는 파트 그 파트들을 쭉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 중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가볍게 수업 끝난 이후에 한 번 그리고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정도를 회독하는 거를 권합니다. 빈칸 채워 나가면서 회독을 할 때 이해가 안 가거나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복습 노트 가서 음성 지원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개념 다지기 내용은 선생님이 압축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딱 구조를 해놨잖아. 그래프로도 만들고 도표로도 만들면서 그 내용이 압축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의 내용을 체크를 해보면 그 번호 체계를 그대로 따와서 선생님의 음성 지원 파트의 그 번호를 따라가서 보면 해당 파트의 설명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말투와 표현과 예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노트의 음성 지원 파트는 복습할 때 한 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습할 때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를 보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를 나가 그럼 고려시대의 음성 지원을 미리 쭉 읽어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술술 익히게 쓰여 있어요. 그거 한 번 읽고 나서 선생님 수업 듣고 다시 한 번 음성 지원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도 머릿속에 한국사가 콕콕 박혀 있을 거예요. 한국사는 선생님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물론 모든 과목의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을 통해서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해요. 다른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학생들이 듣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문과 친구들도 듣죠. 이과 친구들도 만나죠. 그래서 일체능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과목이 비록 여러분들에게는 수능 공부를 위해서 시작하게 된 공부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자 지식이 되기를 선생님은 너무나 간절히 바래요. 선생님 항상 생각하는 게 한국사를 가르칠 때 특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선생님의 강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겼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지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살아나가기 위한 방향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더라도 참고 공부하는 이유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은 조언들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든 수험 기간 동안에 유일한 단비 같은 정말 힐링 과목이 될 수 있는 교과가 한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을 치러 나가면서 내가 왜 이 나라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과 회의감이 들지도 몰라요. 선생님도 그랬거든. 고등학생 때 수학 못할 때 미국 가서 이 정도 수학하면 천재라던데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낭서를 외치면서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공부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수능을 잘 봤을 때 좋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은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선생님의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은 여러분 부모님은 자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한 결실의 온전한 몫이 여러분들 겁니다. 등더미라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한 매우 이기적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신에서 온전하게 쏟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국사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험 기한 동안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너 자신을 위한 거란 거 잊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험생활의 유일한 힐링과목이 되어줄 한국사 강의 선생님이랑 1강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